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추미애가 이번에 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가 지금 반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권 세력에서 해당 조치를 취했을 때 어느 정도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그리고 이들이 예상을 한 게 어디까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금 추미애가 한 이 조치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추미애가 지금 무리수를 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추미애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추미애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든가 또는 검사 조직 말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친여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참여연대마저도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친여 성향의 매체들도 거의 대부분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로 현지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켰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의견을 일제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속보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들조차도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비판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에 대해서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도된 소식을 보면은 고검장 6명이 추미애가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추미애가 이번에 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을 했으며 추미애는 판단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검찰 조직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이 나왔고 편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고검장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검장급이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편검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검장급은 편검사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 검찰 조직의 수뇌부로서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반발해 나온 것은 추미애의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고검장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가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의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는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외풍을 차단을 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인 장치이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들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여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하고 내용면에서 신중함하고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하고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이이치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상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보장과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서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건의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고검장급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금 똑같이 의견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고검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7일 날 추미애가 인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추미애 법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 상식의 눈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그 추미애가 한 짓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검장들이 낸 이 입장문을 보더라도 딱 포인트가 보이는 문장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이 추미애를 향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지휘권 이거는 굳이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추미애가 한 그 회사고 내용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신중함하고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지휘권을 연락 개념 없이 남발을 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골 때린 부분은 감찰 지시사항하고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하고 방식이라든가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지금 고검장들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 총장 진무 배제하겠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납득을 하기도 힘들고 지금 도대체 추미애가 징계하겠다라고 길길이 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징계할 사항이냐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검장들이 보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뭔가 잘못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그 이유라도 타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검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입시오 아니 감찰 지시사항하고 징계 청구 사유가 왜 다르냐 이겁니다 이거 갖다가 조질려고 팠는데 이걸로 지금 안되니까 다른 거 갖다가 지금 조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판사들을 불법 사찰을 했네 만에 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판사 불법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 문건을 만든 사람조차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썼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니네가 이거 감찰하네 어쩌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문서를 만든 나한테 의견 청취조차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걸 가지고 현지 검찰총장을 헌정사상 초유로 직무 배제를 시키는데 이걸 쓸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해당 문건을 만든 사람이 반박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본인들이 불법 사찰했다라고 지금 난리를 쳐놓고 이게 지금 증거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선은 직무 배제시킨 다음에 이거 증거 찾으려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친 거 어저께 나왔었죠 이러한 얘기들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조질 거니까 우선은 조져놓고 그 다음에 핑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고검장급 인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 감찰 지시사항하고 징계 청구 사회가 왜 다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조질 수는 있고 조지는 거 좋다 이건데 적어도 조질 거면 정확한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고검장급 인사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윤석열 총장 이번에 증거를 배제시킨 이유가 진짜 너무 지금 가리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번에 고검장들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은 추미애 리더십에 치명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추미애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장한테 너무나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시켜버리고 이거를 고검장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지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취지로 인사가 단행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반기를 든 사람들이 추미애가 전부 다 인사를 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추미애 수족들이 또는 수족이 될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보고 당신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추미애 리더십의 치명사가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뽑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번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로 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추미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 내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보십시오 이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딴 소리하면서 넘어갔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이제는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친여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단체라든가 언론 매체마저도 이번만큼은 진짜 추미애가 잘못한 것이다 정말로 이 정도의 이유로 검찰총장을 현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입장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